용산이촌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한강입니다 한강이 아직도 조금 흙탕물이네요 우측에 위로 우뚝선 63빌딩이 보입니다 그 앞에 철교 그리고 저 건너편에 88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좀 많네요 저쪽 철교 뒤에는 다리 뒤편에는 아직도 아파트 건설중에 있습니다 비가 올지 어떨지 아직 구름이 조금씩 있습니다 뒤편에도 보여줄까요? 구름이 뭉개 뭉개있고 저게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 저기 저기 저기가 은평 돌바이 석산 악산 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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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